안녕하세요 나를 찾아 오시려나 탈빛에 젖어 입니다 오늘은 함경도 미녀 신고산 타령 또는 어랑 타령이라 합니다 신고산은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는 도시로 기차역이 생기면서 기존의 고산마을은 구고산이 되고 역부근은 신고산이 됐답니다 철도가 개통되자 함흥으로 봇짐을 싸서 떠나는 한 여인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반봇짐은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정도의 작은 봇짐입니다 구고산 큰아기 반보집만 싸 누나 강심에 어린 탈빛 쓸쓸히 비쳐 있네 간다 온다 말도 없이 훌쩍 떠난 그 사랑 야멸찬 그 사랑이 죽도록 보고 싶구나 삼수갑사 에서 삼수는 함경남도 지명으로 세계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며 험한 오지랍니다 갑사는 함경남도 개마구원 중심부에 있는 지역으로 큰 산이 겹겹이 쌓여 있는 오지로서 삼수갑사는 조선시대 귀양지였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즉 삼수갑산을 가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산 탈영 함께 노래하시지요 어랑 어랑 어어야 어어야 디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르르 신고산이 우르르 신고산이 우르르 가뭉차 떠나는 소리에 잠 못드는 큰 아기는 반뽀짓만을 산다네 어랑 어랑 어어야 어어야 디야 내 사랑아 삼수갑산 머루탈에는 얼클어설클어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클어 설클어질 거나 어랑 어랑 어어야 어어야 디야 내 사랑아 갈빠바람 솟을 하니 갈빠바람 솟을 하니 낙엽이 우스스지 고여 풀벌레는 울고 울어 이내 심사를 달래네 어랑어랑 어어야 어어야 어디야 내 사랑아 어랑어랑 어어야 어어야 어디야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